네? 왜 내 뒷조사하고 다녀? 제가 저 오빠 좋아해요 아빠 만났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경고했지 범인이 cctv에도 찍혔고 현장의 할인도 남겼던 무조건 해결돼 연수를 쫓는데도 핵기상에 당할 수 없어요 도매자한테 딸이 있네 도매자한테 딸이 있네 18년 전 한번도 우리 현지된 적 없어 몇 번 말해야 믿어주실래요? 국제 아줌마랑 말지 그 아줌마는 5년 전에 네 사진 가져갔다 경찰이 복구 사진까지로 갈 거야 그것도 차 형사가 네 마음으로 너 잡으러 간다 구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